첫 번째 무대를 열어줄 초대 가수입니다. 가수 민정아 씨를 소개합니다. 여러분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수요. 선택한 거야 선택한 거야 선택한 거야 나는 당신 선택한 거야 숨어버린 사람 중에 내 맘에 든 사람 내 맘을 사로잡은 사람 영어모처럼 따져보고 내가 내가 선택한 사람 이 세상에 제일 믿음직한 당신의 당신을 나는 나는 콕 쓴 거야 여러분 사랑합니다. 설명하시기 바랍니다. 박수 소리 안 들립니다. 박수! 여러분을 여러분을 사랑해요 여러분을 여러분을 사랑해요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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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 뿐이야 당신 뿐이야 당신 뿐이야 당신 뿐이야 너에게는 당신 뿐이야 수많은 사람 중에 내 맘에 든 사람 내 맘을 사로잡은 사람 내 맘을 사로잡은 사람 내 맘을 사로잡은 사람 여모 어쩌고 다져도 내가 내가 선택한 사람 이 세상에 제일 믿음직한 당신이여 당신을 마롱마롱 콕 찍은 거야 나 이 세상에 제일 믿음직한 여러분이여 당신을 마롱마롱 콕 찍은 거야 나 이 세상에 제일 믿음직한 여러분이여 당신을